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재보완에 제출한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28일 조건부 동의하는 내용으로 협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공항 건설로 인한 갯벌 훼손과 조류 충돌 대책 등 보완 사항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올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